당신의 DSLR을 스마트하게 변신시켜주는 펄스입니다. 핫슈에 결합하는 것만으로 DSLR 카메라에 다양한 기능을 부여하는 펄스는 스마트폰을 통한 간편한 제어가 장점인데요.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타임랩스 기능입니다. 시간의 변화, 별자리의 움직임, 날씨의 변화 등을 촬영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타임랩스 기능은 이제 일상에서도 많이 만나볼 수 있는데요. 기존 직접 촬영을 하거나 자동으로 설정하던 곳에서 이 펄스를 이용하면 전용 오프를 통해 촬영시간, 노출시간, 셔터스피드, 조리개, iOS까지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. 물론 비디오 타임랩스 기능과 타임머 셀프 촬영도 지원을 하구요. 촬영한 사진은 스마트폰에서 편집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. USB를 통해 충전과 카메라를 컨트롤하고 블루투스로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펄스는 안드로이드나 iOS 모두 지원을 합니다. 현재 킥스타터에서 펀딩이 진행중인 펄스는 74달러, 약 8만6천원의 가격에 내년 4월 배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 DSLR의 스마트한 변신, 펄스였습니다.